떡 따뜻해? 응 떡 맛있어? 응 따뜻하다 따뜻해 우와 유빈이 젓가락도 잘한다 따뜻해 따뜻해? 부위하는거야 부위? 우와 부위하는거야 유빈이 할아버지가 상아 까는거 기다리고 있어요? 네 바나나 잘라줄까요? 우와 우와 어떻게 그렇게 자랄까요?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옆에 있는거 찍어 먹어요 사과 먹을거에요? 사과 먹을거에요? 사과 먹을거에요? 사과 먹을거에요? 사과 먹을거에요? 사과 먹을거에요? 네 그래야죠 네 할아버지가 까줄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잉 오잉 네 이것도 벌써 5,400 25 우와 사과가 생기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먹으세요 찍어서 깨를 사과 맛있어라구 유빈이 사과 맛있어요? 천천히 꼬꼬 씹어먹으세요? 유빈이 할아버지도 사과 하나 찍어주세요. 할아버지 아... 그래요? 할아버지 아... 음... 맛있어요. 유빈이 사과 맛있으면 할아버지한테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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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.. 할아버지한테 뽀뽀! 할아버지한테 뽀뽀! 맛있게 먹으세요. 맛있게 먹으세요. 언제부터 유치원 안 가는 날이냐면요.